패치되고 나서는 서폿을 거의 안하긴 했는데 그래도 파이크 상대면 할만은 해요 그램유 상대일 때는 조금 더 편하긴 해 요즘 서폿 나오는 거 보면 애쉬, 세나 너무 어지럽거든 유지력 좋은 애들이 진짜 티오가 많이 올라가지고 좀 힘든 시기이긴 합니다 성능은 올라왔는데 이 매치업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템트리나 룬 세팅이나 패치 전이랑 크게 달라진 건 없어서 상대하는 애들만 달라졌을 뿐이지 하는 건 똑같아요 내구도 패치를 조정을 한번 받았어가지고 그래서 서포샤크는 오히려 조금 더 안 좋아진 느낌? 후반에는 더 좋은데 초반이가 힘들어서 렌즈가 아니네요?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을듯 현 시점에서 가장 까다로운 거? 애쉬 같은 애는? 샤크가 갱홍이 그렇게 안 좋아가지고 원거리 견제 챔프들이 라인을 계속 밀거든 갱홍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애들 상대로 좀 힘들어 갱을 와도 호응하기가 힘드니까 킬로 연결이 안 돼요 그리고 요즘 탈진 안 든단 말이야 현재는 점멸이 조금 더 괜찮은 느낌이라 아이씨 그냥 피할걸 이제 이런 거 좀 맞으면 안 돼요 포션이 너프를 먹어가지고 렌즈가 아닐 때 조금 더 버텨야 되는데 아이씨발 아 자꾸 왜 나만 때리는데 근데 약간 이렇게 호구인 척을 해줘야 로밍은 안 가요 발표가 어? 아 라인전에서 조금 뭐 하면 될 것 같은데 하고 라인전에 오래 붙어있는단 말이야 이것도 하나의 설계입니다 포션이 진짜 쓰레기가 되긴 했다 여전 빌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전 빌드가 그냥 무단 난 것 같아요 가성비도 좋고 이런 거 당하면 안 되는데 이제 딜갱 같은 거 좀 조심해야 돼 저렇게 정글 시간 버리겠다고 좀 강내주는 거는 좀 아니라고 살짝 따꼼할 것이요 먹으싶은 거 있나? 5대 라인전 재밌지? 내가 뭐하여? 그냥 끌려질 줄 알아? 건방지다 이마리 에헤이 이 녀석아 도망가 오오야 뭐야 센스 좋은데? 한 대 더 맞아 이 자식 그냥 뭐 장난감인데 이런 그램유만 나오면 얼마나 좋아 얼마나 행복해 진짜 그램유만 나왔으면 좋겠어 녀석아 하나 둘 셋 가버렸 가비 아깝다 아 이거 라이즈가 조금만 반응 빨랐으면 잡았는데 녀석아 아 전멸 뺐어 아깝다 아 전멸 아니였으면 죽였는데 일부 мі제 그리 이 녀석이 아 전멸 dise 앗 박아주 오 이거 끌리는 건 에반디 안 붙이 와 이거 끌리는 건데 오오오. 오오오오 뭐야. 전화가 살짝 손 놓고 있었는데 저랬다잉. 탑은 개방했네, 탑까직스 왜했어 이거. 나를 억장 무너지겠는디. 오 오? Canadians acre area ensemble 어때요 제 연기력 좋았죠 사자 애매한데? 아니 어휴 시바 따끔할 것이영 안녕하세요 오우 나이스 개호바 너무 오래 했다 이거 흰씨 나 막아야 된다? 그렇지? 배달이오? 뭐 오실? 저게 안 죽냐? 어떡해? 저 녀석 당황해가지고 정화 쓰고 막 난리났어 오우 잘해 뭐야 오케이 나이스 아파요 오 깜짝아 어 뭐야 허가 많은 친구였네 아 꼴이 좋아 저녁이네 서폿 레벨 차이로서 서폿이 3레벨 차이나요 서폿 차이 아 근데 뽀삐가 진짜 잘한다 미리 뿌려놓고 아 잘 터지긴 했는데 딜이 애매하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못 지나가요 잉? 하하하하 일단 확실한거는 나를 이 녀석 분노조절에 장애가 있는게 분명함 하하하하 하하하하 분노조절 안 돼 미친구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을 나 보면 바로 렌즈 끼는거 봐 아플텐데 자꾸 맞으면 서폿이 4렙 차이 나는데요 1000비트 단가가 어떻게 되나요 이 정도면 죽지 않을까? 왠지 죽을 것 같았어 자꾸 렌즈 돌릴래 저 새끼 점프 뛰다 들어가야지 이 녀석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